시큰 잡아먹어도 되겠다. 어머 잠깐만, 저게 뭐야? 저게 아니야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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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다, 뭐 있다! 나 이런 거 잘 몰라요. 나 사실 이런 거 안 해봤어. 낙지 잡아오세요. 난 왜 네가 이런 애인지 몰랐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선생님. 아이고, 너무너무. 선생님 한 분 매실이지, 뭐. 뭐든지, 다 매실, 매실. 매실인 나는. 야, 이게 대단하네. 맛있어요. 어? 맛있어요. 이거 잘 먹네? 이거 시국맛을 많이 먹어둔 사람은 감옥권이 사무양재요. 더 먹어야 되네. 어. 어.